울산 지역 조선업 회복세로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 특화 채용 방람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동구 라한 호텔에서 열립니다. 내일은 현대미포조선, 모레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사 방람회로 각각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접수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채용 방람회에서는 용접과 배관, 도장 등 조선업 협력사 40여 개사가 참여해 최대 4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